윤활유 역할이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 녹 쓰는 거 방지하는 밑에 보시면 방청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열을 흡수하여 온도를 유지한다. 아니잖아요. 열을 어떻게 빨리 식혀주는 작용을 해야 되죠. 3번이 틀렸습니다. 마찰, 마멸, 감소, 이게 감마 작용이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밑에 작용 중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3번을 다음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7번은 배기가스 색깔이죠. 배기가스 색깔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흰색. 그렇게 춥지가 않은 상황에서도 배출가스가 좋은이 아닌 상태에서 배출가스가 계속 흰색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엔진오일이 일부 연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농후한 공연비에서 연소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연료가 좀 많이 들어갔을 때 디젤 엔진이 특히 심하죠. 공기에 비해서 연료가 많이 들어갔을 때 혹은 연료는 일정하게 나갔는데 공기가 부족하게 될 때 당연히 배출가스가 까맣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연소하고 있을 때는 수중리만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냉간 시동 시에는 당연히 우리 냉간 시동 시에는 공연비가 1대1까지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냉간 시동 시에는 당연히 까만 농후한 공연비에서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배출가스 색깔이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여튼 황색이나 자색 이거는 이제 우리 희박 연소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4번의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2014년 경기도 보니까 이거에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자동차를 주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유랄류 특징 그리고 배출가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8번 문제 보니까 엔진이 색깔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축전지 용량에 관한 얘기도 나오네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정비에 관련돼서도 오너스 그러니까 운전하시면서 알아야 할 정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를 했네요. 나쁘지 않네요. 나름 고심에서 문제를 내신 흔적이 보입니다. 엔진오일 색깔로 상태를 점검하는 거 오염이 될 경우에는 검정색 엔진오일 맞죠. 그리고 이제 하얀색이 있었어요. 하얀색은 우유색이라고 표현했고 일부 거품도 같이 끼울 수 있어요. 유체는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더라도 거품이 잘 안 끼는데 물이죠. 수분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고속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거품이 많이 끼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엔진오일에 냉각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흰색 우유색을 띄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물하고 기름하고 만났으면 냉각수 라인에도 기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역으로 어떻게 냉각수 라인에 기름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엔진 온도가 차가워졌을 때 라제이터 압력캡을 열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기름띠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의 냉각수의 오일 확인하면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증상이 거의 동시에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